들어 온나? 들어 온나? 들어 온나? 처음이니까 뭔가 신기하다 자 이거 저 모니터링 네 안녕하세요 빵이즈입니다 이거 뭐야? 그냥 읽어도 돼? 안녕 뭐야? 자 여기 켜야겠다 공이 라인업이라고 오 네 저희 지금 뭐죠? 지금 2분 전에 테레를 스모크하는 챌린지 아니 제가 자다가 그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장난으로 찍은 거였는데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나중에 제대로 연습을 한번 다시 찍을까? 우리 둘이? 어? 나중에 그거 보고 싶으면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주세요 얘기하시겠는데요 지금? 제대로 한 게 이거 밖에 없어요 진짜 멋있었어 근데 몰라요 진짜 I love you, I want you so much 테레, Mother, 테레 뭐야 이거? 이거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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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깻잎 농쟁이 뭐냐면 응 만약에 너랑 나랑 연인인데 응 너가 여자면 만약 상대편 만약에 친구 응 그 여자친구군 만약에 깻잎을 붙어있으니까 떼줄 수 있냐 없냐 네가 잡아서 아 아랫장 잡아주고 뗄 수 있게 도와주냐 그 사람 친구? 그저 아아 그저 내 질투심이 생기니까 아아 그런게 생긴거지 아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가 만약에 남자친구면 응 어 내가 내가 네 여자친구의 친구의 어? 깻잎을 떼준다 안 떼준다 그 반찬에 깻잎이 붙어있어 떼기 힘들게 그래서 네가 아랫걸 잡아주냐 안 잡아주냐 내 친구의 여자지 어 안 하는거지 어 이제 그게 논쟁이 있는거지 어 아니 굳이? 약간 그런거야 어 엉덩이는 한개일까요? 두개일까요? 아 난 그냥 쓰면 야 깻잎 부여 두개 먹어 나도 그치 어 역시 깻잎 두개 먹어요 여러분 밥을 많이 먹으면 되니까 그치 어 매튜야 잘생겼다 오늘도 아 고마워 아 진짜 야 재밌다 이거 라이브하는거 나는? 아 테레드 너무 잘생겼어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니야 현명의 방에서 현명하다 음 오 바운스 깻잎은 내가 챙겨진다 우리 깻잎 다 드신대요 아 그래? 진짜 감사합니다 어 테레야 넌 잘생겼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달 대단히 보조개가 깊게 들어가네 네 오늘 달 대단히 보조개가 깊게 들어가네 오늘 달 대단히 보조개가 깊게 들어가네 이거 좋아 어 테레 디블스 야 너랑 라이브하니까 어 글로벌 팬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 아 그래? 어 누구 생일이야 어 오늘이 내 생일이야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해피 버스데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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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레야 오늘 좀 멋있다 자 이런 옷을 좀 자주 입어볼까 해요 음 괜찮네요 생각보다 네 요새 사복은 테레가 다시 레고로 어? 아니야 나 여기 사복 잘 입어 아니 난 오로지 진짜 안무 레슨을 위한 의상인거든 아 그치 그치 끌까? 어 어 너희 둘 다 왜 이렇게 귀여워 음 본인 귀여운 거 아세요? 저는 멋있고 테레가 귀엽다고 생각해요 아무도 절 귀엽다고 생각 안해요 우리 멤버는 너 귀엽잖아 너가 우리 팀에서 제일 귀엽기로 유명해 아냐아냐 나는 인정 안 할게 어머어머 어 어 아냐아냐아냐 테레 오빠 손 상처 어떻게 된 거야? 손 상처가 아니라 점이에요 여러분 점입니다 네 포토타임 마지막 포토타임 여러분 포토타임은 마지막이 하도록 할게요 포토타임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하나 올려주세요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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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추운 것도 안좋아하긴 한데 나 약간 그거를 안좋아하는거 같아 바람이 살펴리 닿는걸 안좋아해 시원한건 좋은데 예를들어 선풍기 바람에 에어컨 바람이 나한테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걸 안좋아해 너 그거 좋아할거 같은데 추워서 보통 밖에 잘 안가도 되니까 게임을 했잖아 친구들 했지 무슨소리야 나 밖에 잘 돌아다녀 아 그래? 방구속에서 게임하느라 테레 매튜 혹시 하고싶은 머리색 있어? 매튜은 뭐하고싶어? 지금도 머리색이 특별하긴 한데 특별하지 근데 나는 검정색 조금 섹시한 모습을 보여주고싶죠 블랙을 하고싶다 그치 팬분들께서 많은 팬분들께서 블랙을 원하시는데 전 사실 하얀색을 해보고싶습니다 오 오 나쁘지 않은데? 아니 진심 진짜? 진짜 했었거든 연습도 했었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어가지고 오 대박 빵이즈 저녁 메뉴 추천 응 오늘 무슨 날이지? 오늘은 고백데이입니다 고백데이라고 나 너 좋아해 한국에서? 아 그래? 해줘 해드려 한국에서 보통 뭐하나? 고백데이에 뭐하죠 난 모르겠는데 사실 그냥 이벤트성 데이지 아 그래? 그러면 일단 그거는 해줘 디저트 디저트 먹으세요 그거는 설빙 저는 설빙 추천하겠습니다 뽀뽀타임 해달라고 뽀뽀타임 있어? 아니 우리 에잉? 에잉? 아니 뭐 말이야 어머어머 무슨 말이야 저기 테레쇼? 테레쇼 얘기가 또 이렇게 많이 올라오네 오 이게 KCON LA에서 저희가 했었어요 그치 네 했는데 이제 매초랑 저랑 부르는 것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지민이 형 벌써 어제 조금 했는데 뭘 했어? 우리 안무? 어 아니 테레쇼 스포일러가 아니라 우리 아 테레쇼 스포일러 타이틀 스포일러 해드려요? 안될 것 같습니다 어 저 어제 레이저가 들어와서 당황스러웠네요 어? 네 컴백은 아 네 컴백은 내 생일이야 우리 컴백이 당신에게 엄청난 생일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자 댓글 달라 시간차가 있어요 아 테레쇼 진짜 테레쇼는 진짜 재밌더라고요 촬영하니까 저희는 지금 회사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일본 영통팬사를 하다가 쉬는 시간에 라이브를 켜서 맞아요 제로자분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이분 동네 스타킥 봤어? 네 봤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봤어? 봤어 좀 봤어 좀 봤어 좀 봤어 이거 하자 해줄게요 나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최애 노래 뭐야? 나? 응 넌 좀 뭐 듣지? 나 요즘 뭐 듣지? 저요 저 뭐 듣더라? 넬 선배님의 스테이란 노래를 좀 자주 듣습니다 네 커버하려고 준비하는거 같아서 커버 연습 좀 하고 있는거죠 뭐야 커버하고 있어 네 나는 우리 데모 노래 음 가사 어 타이틀 얘기 안하고 이름을 노래 이름을 얘기 못하는데 그 노래 완전히 제 스타일이어서 그 데모 부르셨다 보니 너무 저스틴 비버 톤이 있어서 그거 너무 좋았어요 괜찮아 스포일은 안 해 스포일도 안 해 아 아들 센스 있단 말이야 네 테라야 백발 사진 올려주겠어? 회사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네 자꾸 레이저가 들어옵니다 어디서 어? 우리 숙소 리얼리티 하나? 숙소 리얼리티? 응 너가 얘기했다는데 아 아냐 아냐 리얼리티 하고싶다고? 우리 케이콘에 갔을 때 숙소? 아, 그런 숙소? 우리 숙소 말고? 케이콘 숙소? 아니, 케이콘에 갔을 때 우리 아, 그래요? 아, 그냥 그거는 아, 모르겠어요. 저정도 확신하게 네, 좋습니다. 스피크 인 잉글리쉬 매튜 안녕하세요. 매튜입니다. 너 너무 귀여워. 하라고 하네. 아, 우리 귀엽다고? 그치. 유튜브. 유튜브. 귀엽다. 오케이. 스토리 타임 할까? 근데 우리 요새...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갈게, 그럼. 아니, 제가 최근에 이렇게 어떤 meme, meme 알아? 아, meme? 너가 어떤 사람을 그렸는데 너 이렇게 나를, 내 입을 이렇게 탁 치고 있었어. 진짜? 어, 이렇게. 근데 어떤 meme이었었는데 엄청 귀엽다고, 그리고 웃겼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스토리 타임 할 때마다 스토리... 아, 스토리... 스토리 타임 좋은 것 같아. 어, 그치. 여기 최근에 뭐 했지? 최근에... 최근에 너 D.I.콘에서 스토리 타임 하지 않았어? 그치. 아니, 근데 우리 한 게 많은데. 매튜 안경에 조명이 너무 많이 보인다. 너무 현실적이시다. 티세요. 뺄게, 뺄게. 안돼, 안돼, 안돼. 빼면 안 돼요, 매튜씨. 왜왜왜. 지금 자국 남으세요. 아, 그래? 저도 티라서. 안 되세요. 얘들아, 버블 어때? 재밌어? 어때요? 난 진짜 버블 너무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하시고. 응.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이렇게 보이스 메시지도 보낼 수 있어서. 응. 그런 것도 눈에 미쳐있어. 보이스 메시지? 아, 맞아, 맞아. 우리가 한 번, 한 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지. 아. 그걸 말해도 되나? 어. 아, 맞아. 아니. 아니, 우리가 처음 버블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제 어떤 멤버가 음성 녹음을 했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딱 듣고서 이거 누구야? 우리, 우리 같이 하면 안 돼, 이런 거. 같이 하면 너무 웃겨, 우리끼리. 웃기니까. 어. 자, 누군지 유추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요즘 뭐 즐겨던 노래 있으세요, 배틀 씨는? 요새? 네. 어, 테레, 테레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테레, 우리 좀 들을까? 제가 뭘 불러야 되죠? 제 지금 머릿속에는 신곡 음원밖에 없는데. 보이스 플래닛. 보이스 플래닛? 보이스 플래닛에서. 따따따따. 그걸 또 해? 에이. 에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배틀 씨. 잘했어, 잘했어. 메튀 씨 혹시 제로지? 어. 감사합니다. 왜왜왜왜왜. 아, 내가 그 제로지? 당연하지. 메튀 버블 보이스 할 때 다 먹었어. 뭐라고 했어? 뭐 말이야? 뭐라고 했어? 아, 맛있게 먹었어? 아, 그거 했었어? 어. 난 잘 자야 했던 것 같아. 어. 상큼. 잘 자고 내 꿈꾸라. 테레 멋있어요. 메튀 뽀뽀 하고 싶어. 테레 끝나고 스태프한테 맞는 거 아니겠지? 별 걱정을 다 하신다. 에이, 맞아도 뭐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귀여운 겁니다. 우리 봐서 너무 행복하대요. 우리도 이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넓은 면을 언급해 주시네. 무슨 뜻이야? 핫서머 얼굴의 파트였다고. 아. 그치, 그치. 그 부분은 그러면 잊어주십시오. 빨리. 그것도 저 제 최애. 아, 최애? 진짜. 아, 그래요? 저 항상 우리 연습할 때마다 가끔 이렇게 가요. 널 보면. 아, 맞아요. 메튀가 이걸로 엄청 놀렸었어요. 제가 그 It's so because of you. 하는 것처럼 메튀도 맨날 널 보면. 널 보면. 널 보면. 널 보면.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하게 말해줘. 아, 솔직하게 말해줘. 솔직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I can't focus on my study. 왜 그렇게 얘기해? 게린하? 게린하. 아, 게린하. 매튜, 윙크해줘. 널 보면. 아, 베이비 그릇. 그게 뭐야? 그냥 우리 행동하는 게가 진짜 제일. 그거 같다고? 베이비 그릇. 아, 진짜? 난 그거는. 베이비 그릇. 아침을 설레게. 제 아쿠. 아쿠. 나도 이거 모르겠는데. 나도 모르겠어. 꿈, 꿈파트. 꿈, 꿈파트. 꿈팁 파트셔라는 챌린지가 있는데. 나도 아직 이거 한번도 안 해봤어. 우리 나중에 한번 연습해서 해보자. 어, 하자. 사실 그 백이 진하고 네. 요거트 쉐이크는 제가 직흥으로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붙잡아 다 찍은 거였습니다. 음. 진짜. 맷이 계속 틀려가지고 저희 비하인드 보셨죠? 왜 계속 틀렸는데? 모기춤 김태레 쩐다 나와 아니 나도 그 생각 했어요 아까 이거 큰일 났다 제대로 줘 줄 거야 젤리팝 아니면 핫설머? 솔직히 컨셉은 핫설머인데 노래는 내 취향은 사실 젤리팝 나도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 젤리팝 젤리팝 다음 노래가 올 때까지 될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멀어 가고요? 당신의 롤모델은 누구인가요? 나 전에는 많이 이기는데 한상 세븐틴 선배님 하고 NCT 마크 와우! 마크 선배님! 어 나도 너무 좋아하는데 나는 이제 태우 선배님, 드림의 저랑 동갑이신 지성 선배님 자, 선배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많이 사랑해요 둘이 닮았어! 왜 싫어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겠지? 그런 생각 들면 안 하는 거야 아, 그래? 테레님 결혼해주세요 나랑 결혼해줄래? 어떤 사람 로마들 제로 베이스 원이라고 해요 와, 감사합니다 제로 베이스 원 테레 선배님, 매튜 선배님이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둘이 웃을 때 그 입 위에 그거 입 위에 그 팔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근데 비슷하긴 해요 저희가 제일 깊어요 맞아요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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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을 칩앤데일이 뭐예요? 아, 칩앤데일 내가 항상 줬던 인형 아, 맞아 매튜가 저한테 인형을 줬었거든요 저한테 환불받은 인형 맞아 저랑 매튜라고 어, 맞아요 어때요? 오블만, 아, 네 아, 다행히 읽으시면 안 되시거든요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오, 플리즈 say something in Japanese 오, 좋아 내일 시험인데 책 덮었다 아니, 책은 왜 덮었어요? 책은 피세요, 사실 빨리 피고 공부해 연주심 TMI? TMI 있어 TMI? 있나? 노트 TMI 할 수 있는 말을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제 밤에 35,000원 만큼 아이스크림을 샀어 샀어 왜? 먹으려고? 사? 어 어, 야 왜? 뭔데? 프랑스어 알려줘요 테리한테 테리한테? 응 프랑스어 그전에 했던 je t'aime 하고 tu es mon monde tu es mon raison 저, 약간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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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 tu es ma tu es ma raisons raisons 어, 어 tu es tu es ma monde ma monde je t'aime je t'aime 예스 아, 그렇죠 아, 그전에 얘기했던 너는 나의 지구고 너는 나의 이유고 사랑한다 이런 말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매튜님? 야 이거 뭔 말이야 이거 나야 무비 대사 같은데? 매튜 감기 걸렸어? 걸렸어? 감기 걸렸어 근데 회복력이 빠릅니다 아뇨아뇨 저 그냥 항상 목이 깊어요 목이 깊다고요? 응 제 사랑도 깊어요 매튜씨 세네 오빠 진짜 잘생겼다 왜 그러세요 매튜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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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한 번 하고 싶어요 이거 스페인어로 말해 Te amo Rosario Te amo Rosario Te amo Rosario Te amo가 인사 아니에요? Te amo는 사랑해 사랑해? 인거 같아요 어떻게 우리 저희 한번 포토타임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보도를 올려주세요 사랑한다고 해줘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해줘 I love you 자 포즈로 올려주세요 자 자 자 자 자 볼콕 골랐어요 볼콕 골랐어요 아 볼콕 이거 좋아 하나 네네 하나 네네 차칵 좋아요 다음 아궁빵이 뭐지 아궁빵이 뭐지 아궁빵이 뭐지 아궁빵이 뭐지 아궁빵이 뭐지 둘이 차트 강아지 강아지 아 이건가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 이거 모양이 이거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자 뭐있죠? 체리피스 이거 아 이거? 이건가? 아 아 그래? 어렵지? 어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잘 턱 V 해주세요 아 이런거? 뭐 어떻게 뽀뽀 부끄러워진가봐요 아아 열심히 프로 프로 하셔야죠 아 그래 그래 그럼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사진타임이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다시 일하러 가야죠 그쵸 네 그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 키스 한번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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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가깝게 가깝게 어우 조명이 제대로 비치셨습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하로베이스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빵스 빵이지입니다 또 올게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